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머리에 들어있어야 할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할준마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보죠 죄목 뇌가 증발해 버린 껍데기 시무 원지 나한테 껍데기라고 부르는 시어머니 아주 예전에 판에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시어머니 아니 시아버지 였나 여하튼 자기 며느리한테 껍데기라고 불렀던 거 참고로 이 사연 제 채널에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영상 마지막 오른쪽 여기다가 화면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그때 그 글을 읽으면서 진짜 경악을 했었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들을 줄은 정말 몰랐네요 여하튼 지금 어이가 없으니까 그냥 최대한 간략하게 음슴체로 쓸게요 결혼한지 이제 1년 조금 넘었고 바로 아기가 생겨서 지금 딱 9개월 됐어요 그런데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부모라는 사람들이 자잘자잘하게 상처를 주고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정말 되도록이면 말 안 썼고 한다 말 안 썼고요 또 한다 해도 길게 안 하죠 그랬는데 얼마 전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크리스마스라 아기 선물 사온다고 하길래 알겠다 하고 기다리니까 얼마 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크리스마스를 떠나서 저희 친정엄마가 아기 옷 자주 사다 주고 하시니까 그걸 막 신경 써야 하더니 얼마 전부터 당신도 아기 옷을 하나하나 사오더라고요 여하튼 당신이 건네준 옷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가만히 아기 얼굴을 보고 있던 시모가 대뜸 아이고 우리 이쁜 꽁꽁이 할미 얼굴 보고 있네 아이고 저기 봐라 저기 니 껍데기 있다 니 껍데기 딱 이럽니다 순간 너무 놀라 아니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고 토끼 눈을 하고 당신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데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어머님 혼자 싱글벙글 해요 아니 저기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응? 뭐가? 아니 왜 사람 얼굴을 그렇게 쳐다보냐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방금 저한테 껍데기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거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이러니까 싱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 예전에 할머니들이 애들 엄마를 보고 껍데기라고 했다 딱 이러고는 그때부터 계속 저를 껍데기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한참을 듣다가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어머님 그 소리 듣기 좀 그렇네요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라고 정확히 제 의사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어요 그냥 실실 웃으면서 아니 껍데기가 뭐 어때서 그러냐 이러네요 사실 지난 1년 동안 수십 차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그렇고 사람들이 되게 무례하고요 그리고 상대 기분 상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좀 못 배우고 무식한 딱 그런 느낌이죠 특히 본인들은 그게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듣고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받아치는 중이라 적어도 앙금이 남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요 이번에 들은 이 껍데기라고 하는 말은 그게 안 돼요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사람이 탁 돌아버릴 것 같아 게다가 여기서 더 짜증이 나는 건 이걸 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정말 지겹도록 남편이랑 싸웠는데 이제 너무 힘들어요 벌써 한계가 오는 기분입니다 그도 근데 그럴만한 게요 계속 이렇게 새로운 일들이 생기니까 아무리 받아치고 피해도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자꾸 쌓여요 솔직히 저 두 분의 문제만 아니면 남편이랑 딱히 싸울 일도 없는데 이거는 뭐 아무리 피해도 끝이 없고 계속 들이대고 노답입니다 참고로 저희 시아버지 60대 중반이구요 시어머니는 이제 겨우 50대 중후반입니다 옛날 사람도 아니죠 아니 막말로 한 90먹은 진짜 옛날 분들이라면 그렇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기분이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허 진짜 자꾸 왜들 이러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진짜 너무 안 맞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저랑 상극이에요 그래서 그냥 남편한테 대놓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너 혼자 가라 애기 보여주는 건 안 말릴 테니까 그거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이제 안 보고 살련다 라고 했더니 또 난리가 나요 우리 부모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게 뭐 어때서 아이고 뒷꿀이야 여러분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뭐 좋은 수 없나요 댓글 1번 좋은 방법 물론 있죠 굳이 힘들게 싸울 필요 없고 그냥 지 스스로 그걸 느끼게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이 남편 니 껍데기한테 전화 왔다 받아라 어이 남편 니 껍데기가 반찬 가지러 오래 가라 어이 남편 니 껍데기가 오늘 밥 먹자고 하는데 어쩔까 어이 남편 니 껍데기가 니 껍데기가 니 껍데기가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대 댓글 그래 이거야 이거 제발 제발 꼭 시전하길 바라요 2번 ㄲㄲㄲㄲㄲㄲㄲ 어머님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ㄲㄲㄲㄲㄲㄲㄲk 껍데기가 주말에 밥 먹으러 오라는데 딱 이렇게 하시고 시모나 남편이 정색을 하면 세상 모르겠다는 눈으로 아니 어머님이 껍데기라고 하셔가지고 배운거에요 이렇게 하시고요. 쓰면 쓸수록 찰떡같은 말이라 입에 착착 붙네요. 흠 이렇게 받아치면 됩니다. 4번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엄마는 자식을 키울 때 속알맹이를 다 받쳐서 키워낸다. 그래서 엄마를 껍데기라고 부른다. 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즉 엄마정도 엄마랑 딸정도 그렇게 힘들게 육아할걸 안타깝게 여기면 하는 얘기고 그런만큼 시모가 막 던질 말은 절대 아니죠. 대답글 저는요 껍데기란 말을 애 낳고 저희 엄마한테 처음 들었어요. 엄마 껌딱진 아기가 자꾸 칭얼대며 우니까 저희 엄마가 아기를 다시 저한테 건네주면서 아기한테 아이고 그래 니 껍데기 여기 있다. 딱 이러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친엄마한테 들어서 그런가 기분 하나도 안나쁘고 되게 정감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걸 저희 엄마가 아닌 시어머니가 했다. 와 이거 상상만 해도 기분 참 오묘하네. 그지같아요. 5번 헐 저도 예전에 그 소리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저희 아들이 조금 컸을 때라 지 할머니가 하는 소리를 듣고 엄마가 왜 껍데기야? 이렇게 물어오는거 솔직히 이때요 시어머니한테 한소리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물어오니까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음 그건 우리 꽁꽁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 나와서 그런거야. 이러니까 애가 막 웃으면서 그럼 할머니는 아빠 껍데기네? 이러는거에요. 그런 뒤에 나중에 지 아빠가 집에 오니까 아빠 아빠 엄마는 내 껍데기고 할머니는 아빠 껍데기래. 이러면서 막 엄청 좋아하니까 남편이 바로 시어머니께 엄청 말하고 합니다. 아니 사람 보고 껍데기가 뭐야? 그럼 엄마랑 꽁꽁이 엄마가 막 뻔데기야? 6번 야 진짜 90 넘은 노인도 아니고 겨우 50대라 진짜 개무식하네요. 아니 설령 그걸 몰랐다 해도 그래. 사람이 기분 나쁘다 하면 그만해야지. 돌아구만. 저러다가 지 아들내미 반품당하지. 아우 무식한 할준마. 7번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니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내 부모님조차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 감히 시모 따위가 뭐라고 저 모양인지 모르겠네요. 8번 제 나이 42 저런 무식한 말 오늘 난생 처음 들어봤고 진짜 충격 먹었어요. 그럼 글쓴이 시어머니는 5만원권 지폐를 보면서도 아이고 율복이 껍데기네 껍데기 껄껄껄 이러시나요? 진짜 너무 기가 막혀서 욕도 아깝습니다. 특히 저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오래 산다던데 아우 걱정이네요 걱정. 아우 진짜 미친 소름도다. 9번 그렇죠 이건 쓴이 말이 맞습니다. 90 넘은 노인도 아니고 겨우 50대 중후반에 이런다는건 이건 그냥 먹이겠다는거에요. 어디서 못 베어 먹은 듯을 하고 있는거야. 여하튼 당황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얼굴 보려고 일부러 그러는거. 이거를 조롱이라고 하는겁니다. 의도적 놀림이자 조롱 말이죠. 거기다 무조건 엄마 편인 남편까지. 이건 답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껍데기 드립을 치세요. 늙은 껍데기 따위 확 밟아버리라고. 10번. 와 완전 똑같은 대사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딱 한번 말씀하시고 제가 기분 나쁘다고 하니까 그 뒤로는 안하긴 안하는데 아니 시어머니들 어디서 똑같은 수업이라도 듣나요? 그리고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인데 예전에 시어머니들 그러니까 즉 당신들의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 중에 기분 나쁜거 딱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 며느리한테 하는 그런 느낌이야 아이씨 그지같아 또 참고로 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이거를 보고 아니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그정도 말도 못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분들도 계실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껍데기라는 말은 그거는 진짜 중요한 본질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본질은 껍데기라는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싫다고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듣고도 계속한다. 이 의도가 뭐겠습니까? 막말로 이게 뭐 엄청 쓴 약 몸에는 좋지만 써가지고 안 먹으려고 하는 그 약을 억지로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고 상대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한다는 건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괴롭히고 시비터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 이거는. 뭐 옛날 사람이고 무식해서 그런 게제가 아닙니다. 그냥 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못된 겁니다. 그죠? 감사합니다.